결혼 5년차 돈은 없는데 결혼은 하고 싶었던 우리는 일단 되는대로 부모님 집 남는 방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처방밖에 안 됐다고 열심히 돈을 모아 2년 안에 집을 나가리라 똘똘 뭉친 자신감으로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하늘을 찌르던 우리의 자신감 그 이상으로 집값이 껑충 뛰면서 우리는 그렇게 눌러앉아 살게 되었다. 이것은 캥거루족이 된 우리 부부의 평범한 이야기다.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려고 자기가 바쁜 사람 먼저 이거 저희 밖에서 따온 가지 저희 처갓댕에서 씹는 감자 유튜브 찾으면 전부는 여기서 내 요리하는 방법이 다 나와서 불을 좀 줄여 줄였어요 아 뜨거 짠 가지를 태운 듯 안 태운 듯 가지 양념장 한 장 한 숟가락 sorry 정말 반 숟가락 한 숟가락 3분의 2 쭈가는 곽 청소 먼저 뒤집어 볼게요 오 아주 아주 좋아 내가 만든 거 밥 먹어 밥 먹어 맛있게 차렸네 맛있게 차렸네 어 이거 뭐야? 가지네 나도 가지지 야 식구야 밥 먹고 취소해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했다 뭐가 너무해 오늘 한 거 다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어 어제 엄마 물놀이를 했는데 거기다 식구 일까라? 응 애들 폼폼 오빠 여기서 갖다 줄래? 엄마 할게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지루 갔다 올게 출근하러 가요 일하고 올게요 딜리야 배불러야 커피 한 잔 났어 아버님 화이팅 커피 한 잔 났 거야 커피 알겠어요 배달 지루야 이것 봐 커피 나왔어요 응 배달 마 커피 받아줘 받아줘 응 커피 받아줘야지 응 아휴 만들어 이렇게 깎아 이렇게 줘 이쁘지 응 잠지가 완성 다 깎았어요 아 지루 이뻐 아이 이뻐 아이고 이뻐라 일 끝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 캥거루 와이프가 4일동안 설사가 안 멈춘다 그래가지고 죽을 좀 살았어요 지루 뭐 했어? 나가고 싶어가지고 밖에 쳐다보는 것 봐 우와 아침에 아빠가 잔디 깎았어요 캥거루 와이프가 먹을 중만 좀 내려놓고 캥거루 와이프가 먹을 고기야채 중 층으로 올라가서 부모님 드릴 거예요 바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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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아빠 나 왔어 다 들었어? 나 왔어 여기 죽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죽이라 단팥죽? 죽어 그리고 시장봉 때문에 이 돈이 안 모자라 걸려요? 모자라면 이 돈을 하고 바느질 바느질 내일 엄마가 생신이라서 큰댁 식구들이랑 그 다음에 아빠 아빠 친구랑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장볼 돈 엄마가 줬네 아 깜짝이야 잘 잤어? 잘 잤어? 우리 죽 쌓았어 우와 죽 먹어 이거 엄마 엄마가 돈 줬어 엄마 엄마가 내일 장보라고 돈 줬어 헥? 우리 바로 셀프 생일상 생일상 저 댄스마스 소스가 나 도심 아래 남편도 란 남편도 우유 몇십 음료 생일상 곁 별빛을 준비하자 마늘을 준비하자 사이에 있는 서절이 배낮을 수 있는 investing 배는 나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지루산책 Alfred 지루산차 안가요? 오빠, 오빠, 나는 배가 아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가자! 가자! 나가! 들어가 갔다 왔다 자리를 옮겼네 헤이 해주고 있다 헤이 해주고 있었어? 매일매일 30분씩 만져줘야 돼요 얼굴 좀 보여줘봐 싫어 지루산책도 갔다왔고 팔건 다 했으니까 아 이제 씻고 쉴 거에요 아 으 으 으 으